에이펙스 프로 24 아이언 에이펙스 프로 24 아이언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? 근데 이번에 에이펙스 프로 24 아이언 남았다는데 다들 봤어요?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 한번 쳐 볼래요 형 그래 한번 쳐볼게 네 내가 쳐볼까 이제? 보여주세요 한번 타구음도 좋다고 하더라고 들어봐 오 소리 좋은데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샤 에이 샤 이민이 안그래도 잘 치는데 더 잘 치겠네 이거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다 잘 친다 그럼 어떻게 에이펙스 24 가지고 게임 한번 할까요 다같이? 봤으니까 또 게임해야지 아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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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에이펙스 24 프로 엠비로 할게요 쭉 엠비를 썼고 확실히 편하게 생겼더라고 이번에 나온 게 나는 에이펙스 24 프로 모델 훨씬 셋업할 때 편안하고 헤드가 워낙 큰 편이라서 그리고 타원감도 워낙 부드럽고 좋은 편이라 이걸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저는 에이펙스 24 CB를 선택할 거고 생김새도 워낙 편하고 또 거리 편차가 일관성이 좋다 그래서 이걸로 잘 해보겠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은 에이펙스 24 CB를 선택했는데 걸리는 느낌 없이 한 번에 시원하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넵 파이팅 우리가 이길 거거든 시작하십쇼 파이팅 145 145m 8번 아이언으로 치겠습니다 오 오 야 이거 들어갔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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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이죠 저는 125 치겠습니다 유민아 몇 번 쳐? 네 저 8번 칩니다 야 피칭 쳐야지 아니 너 피칭 가잖아 아니 충분히 가지 컨트롤 샷을 워낙 잘하니까 넌 도용해 왜 2 2 2 3 2 3 오 돌아야 돼 돌고 있어 아 아 짧아 이거 나 생각해 잘 맞았는데 125 5 15 5 5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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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5m 또 도전하겠습니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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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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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고! 와, 나이스! 잘 쳤다. 오, 들어갔다, 들어갔다! 맞은 거 같은데? 아예 짧은 거 같은데? 맞았대, 맞았대! 맞았어? 145 도전하겠습니다. 아, 갑자기 엄청 긴장돼요. 몇 번이에요, 저? 7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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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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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페이드. 오! 안 맞은 거예요? 맞았어. 맞았어요? 근데 관욕에 안 들어간 거 같아요. 들어왔어요? 나이스! 역시 우주 대스타네. 아, 나이스! 사리고 갑니다. 긴장하지 마. 형, 마지막 985로 조용히 해. 형, 드로우가 좀 많이 갈리는 거 같아요. 응, 아니야. 145? 언니, 똑같은데요, 저랑 계속? 145 할게요. 오! 에이피엑스. 좋아, 진짜. 진짜 좋네. 다 들어가네, 이거. 거리감 최고야, 진짜. 이겼다. 와, 유민아 잘하더라. 그쵸? 감사합니다. 다이온이 좋아요. 우선 형, 누나, 유민이랑 이렇게 재밌게 게임해서 재밌었고요. 그리고 오늘 처음 에이펙스 24 프로 시비를 쳐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빠져나가고 잔디에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좀 시원하게 스윙이 되는 거 같아서 오늘 잘 선택한 거 같습니다. 저도 오빠들이랑 결이 언니랑 이렇게 게임하면서 되게 재미있었고 편차가 좋은 에이펙스 24 프로 아이언 덕분에 잘 한 거 같아요. 조! 조용히 해. 아니, 또 빠르네. 이상해. 조. 조. 백구. 알.